다 왔는데 다 왔다 지금 낮에는 이런 데를 여러 군데에 탐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다 빼라 다 빼라 다 빼라 이게 사막의 알집이죠 반개라고 해가지고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낮에 봤던 데를 다 갈 거예요 너무 활짝 열어봤나? 아 좋습니다 가시죠 아 이런 라면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겼다 한 마리라도 충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다 이제 여기서 자리 잡으세요 포인트 알아서 잡으면 되나요? 여기 진짜 구멍치기 해도 되겠는데 여기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 할까요? 위험하니까 그냥 여기서 던져도 돼요 여기 바로 바로 아래 저 사장님 있는 데서 해야 됩니까 사장님 사장님 어디가 잘 잡혀요? 여기 구멍치기 하는 거예요 아 아저씨도 구멍치기를 하네요 약대 큰 거 하려고 여기 서서 구멍치기 하면 한 뭐 뭐만 나와요 여기 다 해 다 아 오 그래요 아 우선은 장타로 해가지고 해보고 장타 한번 해볼까요? 네 스팅 하죠 알겠습니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끼고 이거 왜 안 들어가지? 이거 먼저 넣어야 돼요 줄을 줄을 넣고 네 줄을 넣고 다시 다 닫아야죠 줄을 먼저 넣고 매듭을 만들어야 돼요 아 진짜로?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생기잖아요 네 이 고리가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투풍돌 자체가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돌에 그래가지고 여기 돌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걸면 끝이에요 아 네 녹여져야겠죠 묶어도 되고 네 여기가 서해면은 밑 걸림이 심하거든요 맨 밑에 바늘이죠 밑에 바늘을 잘라주는 것도 좋아요 그냥 두 개로만 하시죠 맞죠 맨 밑에 바늘을 잘라야 안 걸려요 오케이 라삼 오 고왕님 마치도 해킹할 줄 아시네요 저 속초 살아요 바다 살아요 여기 세 마리 잡아놨어 세 마리 잡으셨다고요 벌써? 와 진짜요? 구경치기 할까 그냥 나 보고싶다 에 작은 애들이구나 진짜로? 지금 올라온 것 좀 하네 응 우럭이에요 우럭 와 이거 잔바리는 진짜 많다 또 잡으셨어요? 아 저거 애들이 많구나 근데 이건 금지체장이다 금지체장이라서 오 야야야야야 근데 저희 이렇게 잔챙이를 잡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몰래 놔줘요 사장님 몰래 빨리 놔줘 빨리 가고 살아 못 봤다 사장님 우리는 좀 큰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타 던집니다 어디 갔어? 어디 있어요? 뭐야? 주립에 거기로 와 어디 있어요? 뭐야? 주립에 거기로 와 오 신기하지?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가뭄 멘서와 가뭄 멘서 이거 아무나에 신는 거 아니거든 벌써부터 혼나고 있네 네 다 줄게요 저기로 갔어 오른쪽 오른쪽 네 봤어요 어디 있냐? 오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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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락 15cm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야 쳤습니다 여러분 귀엽다 이거 볼락이에요 우럭이에요? 볼락 아니죠? 눈이 작네 볼락 아닌 거 같아 이거 개우럭 같은데? 어쨌든 돌이든 개우럭이든 23cm니까 풀어줄까요? 통통해 보이긴 하는데 아 풀어줘야겠다 풀어줘야겠네 왜요? 크기가 작아가지고요 저거 15일 거 같아요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죽는 소리 나는데? 물에 풀어줬습니다 가스라이팅하지 말라고 꽥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니야 아니야 구멍치기가 잘 잡히나 보다 그죠? 구멍치기 됐어요 구멍치기 자동 구멍치기 혹시 저희 비디님 저희 물 하나만 구걸할 수 있을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야 또 이거 어복 온다고요 광고 들어오겠는데? 또 막 진하게 하나 광고 안 들어요 자연스럽게 노트 각오 안 들어오겠다 오오 잡았다 잡았다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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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작은 거 같아요 아, 이거 잔발이다 그래도 안전하게 빼서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됐다 풀어줄게요 뭐예요 브리님? 똑같은 거예요? 됐다 됐다 풀어줬습니다 아 이게 구멍치기 하니까 잡히긴 하네 바로 해봐야겠다 어디 넣냐면 여기 보면 되게 웃길걸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런 데 넣었어요 여기다 넣었는데 나오더라고요 1 2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잡았다 야 안 되겠는데 이거? 제대로 해야겠구만 와 이거 울어 진짜 많나 보다 아네 제사관 여기 저희가 40분은 왔잖아요 한 1만 마리 이상 있지 않을까 자 대물 갈게요 대물 다녀오십시오 중타 차야겠다 중타 됐어 저쪽은 걸리니까 그냥 하던데 할게요 계속 나오니까 여기도 하면 오 풀렸다 풀렸다 오 다행이다 아 나 돌에 걸린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잘라먹고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사장님 아까 혹시 구멍치기 하던 낚싯대 쓸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브리님 제가 행운이 깃든 사장님 데리고 빌려왔습니다 구멍치기 저거 하나 해놓고 이걸로 구멍치기 해가지고 오 왔다 왔어? 오 왔다 왔어? 왔어? 어때요? 우럭이에요 우럭 잠바리 잠바리 저 반대편에서 한번 해볼게요 깨끗한데 깨끗한데 여기 어때요 사장님? 저 속초 살아요 바다 살아요 이거 먼저 넣어야 돼요 줄을 저 피디님한테 새우를 좀 빌려올까? 행운이 깃든 사장님 데를 빌려왔습니다 오 잠자 잠자 로우 로우 자 반대편에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데 한번 가볼게요 잠바리 잡히다가 결국엔 큰 애 나오지 않겠어요? 진화를 해가지고 애벌레가 산 건데 저는 미물낚시만 해봤어요 어디 갔어? 어딨냐? 오 잡혔어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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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로우 떨리면 오는 거 보여요?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아 잡았다 잡았어요? 아 떨어졌어 아 왕님 왜 못 잡아요? 저 구멍치기 체질이 아닌가 봐요 사장님 고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아 사장님 고기 다 잡았다 오 여기 좋은데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되요 내가 하니까 안 되네 아 뭐지? 사장님 사장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 옆에서 좀 더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아 미끼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고 여기서 사장님이 한 1분대로 잡으시면 낚시 접습니다 여기 3마리 잡아놨어 3마리 잡으셨다고요? 벌써? 와 진짜요? 내가 하니까 안 되네 여기서 사장님이 1분대로 잡으시면 낚시 접습니다 이게 이제 구멍을 용기해야지 아 옆에 구멍을? 이게 돌았다 놨다 하면 살아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갔다 갔다 하잖아요 아 미끼가 이걸로 바늘이 부이면 또 안 물어요 아 바늘이 안 보여야 돼요? 네 1분 지났죠? 안 지났어 해봐 해봐 구멍 한 번 참아버서 해볼게요 아직 1분 안 지났어 아 진짜 신나게 너무 신나고 캠핑한다고 하세요? 네네 맞아요 우와 헌덕박님이랑 콜라보 많이 해봤는데 정부르임이랑 두 번째인데 잘 지내보시돼요? 지금 낚시하러 오세요 낚시요?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지금 흔들보다 콩나들이 많이 안 산다고 하는데요? 고 단백질적인 뭐 그런 권충들도 있고 하니까 권충 먹는 거 아니죠 설마? 혜선이 다 빨아! 다 빨아! 추베를! 권충 먹는 거 아니죠? 걱정하지 말어 내가 많이 받고 왔어 자, 이제 가마솔 꺼야 됩니다. 네, 탈게요. 네, 갑니다. 와... 액션! 네, 그거 지금 다 해가지고. 네, 태우면 돼요? 캠핑할 때는 유리가 중요하거든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응. 다 들고 가야 돼요, 이거. 갑시다. 갑시다. 야! 네? 네? 이거... 안 위험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거예요. 긴장되네요. 갈까요? 네. 갑시다. 오케이. 턴트팍 정부로. 기다려, 내가 간다. 왜 날아가는 안정매틱이 아니냐. 오! 괜찮다 하세요, 고객님. 괜찮다 하세요. 나 수영 잘할 줄 모르겠는데. 정부로 갈까요? 정부로 갈까요? 정부로 갈까요? 아, 정부로 갈까요? 어, 빨리 내려x2 빨리 내려x2 안녕,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펜션 얼마나 걸려요? 저거 3분이요. 아, 진짜. 얼마 하지 마주. 아, 진짜.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진짜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구경만 가는 거죠? 진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진짜 수소예요? 네. 그렇다고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멋진 글램핑 이런 것도 하고 텐션도 있고. 지금 있어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지금 안 계세요? 아니야, 설마. 진짜로? 아니, 빨리 잡아요. 우리 먹을 거 없다고.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아요. 밤 8시까지 하는 거 맞죠? 입지를 계속 오는데 간만 보고 있어요. 아유, 이 래끼야. 잘 왔네. 여러분, 근데 이거 금지차장이라서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 바로 여기 떨궈줄게요. 오, 왔다. 왔다. 제발 큰 놈. 요. 뭐예요? 노렘이다. 노렘이네. 여러분, 이번에 다른 어족 나왔어요. 노렘이. 노렘이에요, 노렘이에요. 노렘이. 나이스. 하여튼 다른 어족 나왔어요. 잠깐 넣어놓고 빨리 검색해 볼게요. 지노렘이랑 일반 노렘이 있는데 일반 노렘이는 금지차장이 없고, 지노렘이는 있어요. 근데 지노렘이 금지차장 20cm. 커요. 20cm 돼요, 이거. 돼요?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포획 금지 기간이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잡아도 되고요. 그냥 노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딱히 써 있지는 않아요. 지노렘이만 써 있고. 그냥 노렘이 없어요? 이게 동정을 지느러미로 하더라고요. 노렘이랑 지노렘이랑.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어두운 게 지노렘인데. 이거 제가 잡은 게 이거 지노렘이 같거든요, 느낌상. 이게 21에서 22거든요, 제가 항상 젤 때. 맞아요, 이거. 자, 우선은 한 마리. 좋아. 좋아. 먹을 수 있어.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잔챙이들 그만 잡고. 네. 큰 놈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할까요? 네. 오! 아, 작다. 오, 왔어, 왔어. 작아요. 오! 작다. 와, 뭐 잡았다. 뭐야. 불가살이여. 제발 한 마리만. 제발. 큰 놈들이 잘 안 나오네. 되게 잘 잡힐 줄 알았는데. 이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산시장 없죠? 진짜 어떻게 8마리, 9마리 잡았는데. 9마리 잡았어, 나.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와, 이거 심한데? 아, 이걸로 진짜 어디다 쳐야 되나. 뭐야, 이게. 돌산도 있고요. 캠핑 장소 있고요. 낚시터 있고요. 갈대밥 가서 사진 찍고. 여기 이제 맛집도 찾아다니고.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가고 싶은 곳 있죠. 집이에요.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형. 나한테 펜션이라고 했어? 정부로야? 헌터팡이야? 오, 오, 있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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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냐? 엄마 모셔와. 잘 가. 미안하다. 저 우럭 던진 거 물고 간다. 갈매기가 가져갔어. 우럭. 싸워서 떨고 봤어요. 방생 맞아요? 저 갈매기가 그걸 캐치해서 가냐? 낚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잡으러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거랑 확신에 가득 차서 와요. 그런 날 못 잡아요. 와 저 숭어 날뛰는 거 봐라 저거. 아이고. 우리 놀리고 있네 저 숭어넣기. 갈매기한테 먹었으면 좋겠다. 왔어. 왔어 큰 놈. 아이씨. 오늘 낚시 물때가 아닌가 봐요. 나이스. 또 왔어 제발 큰 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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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될 것 같은데. 제발. 먹여 살려줘. 이거 간당 간당해요.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오케이. 끊없는 구멍 치기에. 묵직했네 또 한 번 해보내네. 지금 열 한 다섯 마리 잡았거든요 제가. 그중에 진짜 금지체장 넘는 거. 끈기에. 이건 결실이다 진짜. 있네. 나 철 돌에 걸린 줄 알았어. 배 또고 식사하시죠. 그러시죠. 점심을 거기서 해결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점심을 해결하고 온다고요? 나 점심 안 먹었는데. 나는. 오 라면 있네. 나 점심 안 먹었는데. 라면이나 까먹었다. 돌 좀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개도 잡아먹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라면이나 먹게 생겼네요. 여기만 해. 진짜로. 이게 뭐야? 이거 뭐 잡은 건가? 아하. 한참 더 먹어도 되겠지? 아니 이건 뒤지게 뭐라 할 것 같은데. 근데 먹고 싶은데. 한 뒤지게 뭐라 할 것 같은데. 하나쯤 먹어도 되겠지 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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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남의 거 훔쳐먹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맛있죠? 하. 끈기에. 이건 결실이다 진짜. 있네. 나 철 돌에 걸린 줄 알았어. 도망 없잖아요 그죠? 아 요거 요거 플라스틱 옆으로 눕혀가지고. 아 여기다가 한 게 알겠다. 칼 좀 주세요. 비닐부터 깔게요. 좋다. 살아있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 머리. 플라싹 사무라이. 머리 먹어봐야 되잖아요. 매운탕으로. 머리 버리면 안 돼요. 여기 내장막이 있거든요 여기. 네.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 음. 야 내장 깔끔하게 다 떼졌어. 오 잘하는데? 꽤 한 열 점 나오겠는데요? 빵님 맨날 연기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못하는 척 하는 거. 아 이거 말하면 어떡해요? 뭔가. 라삭 사무라이. 여기가 이제 뱃살을 먹어야 되는데. 아 씨. 아 조금 다 뗐다. 안 돼. 잘했어. 됐어 됐어 됐어. 신중하게. 오 잘하는데? 나이스. 이야 진짜 껍데기만 있네. 자 여기다가. 아 동혁 거구나. 아 붙었어. 이제 살살 살살 살살. 그럼요. 오케이. 저 마이크 한번 껴주세요. 팬티 같이 걸어주세요. 팬티랑? 네. 아니 엉덩이를 왜 봐요 그렇게. 이렇게. 엉덩이 봤어 아. 좋아해. 자 이제 한번. 떠볼게요. 두꺼운 거 좋아하세요? 두껍게 그냥. 두껍게 그냥 몇 점 안 먹게. 빵 가버리. 저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이거 해 뜬 거예요? 네. 세 점씩 다 먹으면 되지 않아요? 괜찮죠? 더 얇게 해줘요? 그러면 좀. 분위기가 안 날까요? 맛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공해 주셔가지고 진짜.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약. 한 번. 짠. 음 안 비리다. 안 비려요. 안 비리죠? 하나도 안 비리죠? 너무 맛있는데요? 쫄깃쫄깃. 음 진짜 맛있는데? 쫄깃쫄깃이 물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싸서 먹을게요. 라면이랑 우럭이랑. 난 여기다 싸먹으려고요. 혹시 하나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할게요. 큰 거 먹어도 돼요? 응. 음. 인서트 따주세요. 맛있다. 와. 독가요. 식감이 독가요. 크림치즈 같아요. 크림치즈 같아요. 약간 뿌적뿌적하고. 음. 볶음면 같아요. 그리고 하나 드디어. 아니 드디어. 제발 제발. 그게 제 마음 편이에요. 한 번 나왜요. 아니 아니 아니. 장난 장난.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장난해 장난. 아 당가수 아. 아니 먹여주려고. 뭐 먹여주려고. 아 또 이런 그림도 있으면 좋으니까. 투베르. 투르투르. 끊지마. 오케이. 아 국물 흘렀어. 아 국물 흘렀어. 아 맛있네. 와 이거 먹으니까 좋네. 그죠. 와 근데 왜 저희 맨날 땡패스에서 먹지. 이런 날을 고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는 날 어둡더라고요. 조용히 임마. 시끄러 죽겠어 저거. 그리고 낚시하고 나서 쓰레기는 무조건 청소해야 되잖아요. 아 싹 해야죠. 쓰레기 청소 좀 합시다. 네. 일단 다 때려봤고. 쓰레기만. 가서 분리수거를 합시다. 쓰레기만 모아요 우선은. 끝. 오케이. 여기가 캠핑장소 돌산 그 옆에 캠핑장소. 저희가 갯벌 체험장. 와 갯벌. 물이 엄청 금방 빠졌네요. 만조때는 거의 여기 바로 앞까지 물이 찼다가. 대부분 이렇게 벌로. 네. 드러나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벌써 왔어. 빨리. 어떡해 빨리 찍어야 되죠. 경기 설치예요. 여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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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민수님. 잘했었어. 여기서 뵙네. 뭐야. 이거 웬일이에요. 일단 오늘 갯벌 같이 하는 거죠. 그. 좀 작은 거 있죠. 네네. 아이고. 저녁 요리 사러 온 거 아닌가요. 여기 요리 사러 왔으면은.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텐트 치고 잔당을 쓰고 있었어요. 텐트 안 갖고 왔는데. 못 씻어 우리 못 씻었어. 나는 여기 요리해주고. 빙순이 어디다 필 거예요. 저요. 이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래를. 이웃사촌. 이쪽으로 하겠다. 오케이. 이거 작다. 뭐예요. 우리 요것도 한 3분 만에 쳤는데. 여기 들어가 잘래요. 미친 텐트 불량이다 이거. 우리가 또 고수죠. 에이. 이거 길을 또 봐야 되니까. 뭐야 뭐야 뭐야. 두 개네. 줄넘기인가요. 어? 이거 부러졌네 가운데. 아니요. 저기 거기 안 밟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 더 허술하다. 고개를 잡아주세요 앞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저기 모서리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이제 알겠죠. 여기도. 커지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꺼주시고. 그리고 문을 다 닫아야 이게 안 날라. 아니야. 그리고 문을 다 닫아야 이게 안 날라. 아니야. 제대로 닫아. 잘 봐. 더 세게 더 꾹 꾹 꾹. 꾹 꾹. 어때요 바람 많이 들어가요. 바람 하나도 안 내려가요. 됐다.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 오. 나신가요. 호미죠. 호미요. 실제로 주민분들이. 마을 어장에서 그걸로 태세요. 이걸로요. 저 이거 먹을만치. 저희끼리 잡으면 되는 거죠. 많이 잡으시면 좋고요. 먹을만치만 잡으시죠. 먹을만치만 잡아야죠. 가시죠. 에이 이쪽으로 가나요. 보고 있나. 저게 100마리 잡는다. 잡는다고. 아싸 이거 편집 절대 안 되겠다. 아 근데 좀 재밌겠다. 처음엔 그래요. 아 그래요? 다시 안올거라 할거에요 이제. 어. 저 방금 벌써. 저 피디들이 벌써.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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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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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총총하게 가야되네. 아 총총하게 가야되네. 오. 오. 돌아가 돌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 아니 진짜. 여기 뭐 있어. 뭐 있어. 야. 이게 민챙입니다. 민챙이. 아 민챙이. 이게 민챙이라고 하는 건데. 갯벌 정화를 엄청나게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식용을 안 하고. 중국에서는 이거 생으로 먹는다고 하거든요. 오 저도 민. 오 민챙. 어디. 오 이거. 아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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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민챙이. 민챙이 너. 민챙이. 여기 엄청 많다 여기. 민챙이? 여기 다 여기. 너 너 너. 그만 잡자 이거는. 어어. 조개는 언제 잡아요? 조개는 이제 좀 들어가야 돼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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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와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도 빠져. 나도 빠져. 잠깐만. 아. 하하하하. 발 일단 빼봐.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기. 늪이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여기 힘들어. 오. 아 또 놔.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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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힘들다. 벌써 힘들다. 어 또 이 앞에서 놀았는데 힘드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섬에 오지 마세요. 힘드네요. 어 이제 개 있다. 잡아. 잡아. 달려. 달려. 잡아서. 아 이거 딸랑개네. 딸랑개. 이게 딸랑개. 아 이거. 귀엽다.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다르네. 종류는 똑같아요. 배도 색깔이 다른 거 아니에요? 배도 색깔이 달라요. 붉은 계열. 얘는 화이트 계열. 얘 눈이 귀여워요. 이거 보세요. 눈이 튀어나와 있잖아. 이거 집게사장 극인가요? 어 귀여워. 어 됐다. 아 귀여워. 귀여운 거 먹어야 돼요 이제. 아 밥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가. 여긴 안 되겠다. 빨리 넘어가. 아 귀여워. 이 물꼴만 넘어가면 바로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한번 봐보자. 아까랑 다르게 뭐가 걸리는데. 가만.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귀여워. 나오죠 나오죠. 아 파자마자 나오는데. 어 여기가 그거네. 이게 동주 같아요 동주. 와 이거 너무 좋다. 바로 나오는데. 바로 나와. 뭐야 바로 나오는데. 여기 종이었네. 여기네. 좋다. 좋다 좋다. 여기네. 이거 갯지렁인데. 뭔지 아세요? 헐 헐 헐. 아 작아요 근데. 갯지렁이 아까 낙찰 됐었던 갯지렁이에요. 네 이게. 바다의 갯벌의 지렁이. 이거 어제 마을화장에서 보니까. 네. 이렇게 한 곳 딱 가서.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살아있어. 아이씨. 이거 맛조개요 맛조개. 야 이 개쌤이. 이거 소금 뿌려서 잡는 거. 맛조개가. 네. 조금 날씨가 추워져야 나오지 않아요? 약간 초봄에 많이 나와요 초봄. 초봄초봄. 초봄. 초봄에 많이 잡고 대마 쪽에는 사계절 다 잡더라고요. 어. 네. 대마 쪽에. 그냥 죽은 거 같죠. 이거. 괜히 넣었다가 상아. 원래는 얘가 살아있으면 제가 힘 쪽만 줘도 이렇게 닫혀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하면 또 열리죠. 이런 건 죽은 거 같아요. 이런 거 잘못해서 요리에 넣으면 괜히 그냥 음식 다 버리니까. 맞아. 음식 버려요. 근데 뒤쪽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거 그물 좀 잘 챙겨주세요. 놓고 갈게요. 어우. 금지체장. 없어요. 근데 가. 오. 이거 뭐야? 어디? 이거 뭐야? 오. 모시조개, 모시조개. 모시조개? 모시조개. 오. 모시조개, 모시조개. 미쳤다. 모시조개가 동주개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동주기랑. 이거 한번 모시조개 이거 비싼 거라는데 먹어봐야죠. 네. 오케이, 득템. 우와, 큰 거 잡았다, 모시조개. 저거 큰 거예요? 네. 진짜로? 네. 왜 이렇게 잘 잡아요? 모시조개, 모시조개. 또, 또, 또? 모시조개, 모시조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모시조개. 아니, 나 지금 아까 그거 잡고 하나도 못 잡았어요. 칠개, 칠개, 칠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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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집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칠자 그리고 있거든요. 저 칠개 튀김 그게 맛있는 거 아시죠? 아, 기가 막히지. 근데 그거 잘못 먹으면 뻥맛 나가지고. 아, 그거 저기 잘해야 돼. 네. 나 지금 몇 개 못했는디? 아, 이거 승부각 생기는디? 백 개. 이게 민수님 잘하는데? 진짜 힘든 건데. 진짜 힘든 건데. 진짜 힘든 건데, 이거. 이거요? 야간에 다 할 수 있겠는데, 같이? 저 갈려고요. 배 안 뜨는데요, 여기. 저희 탱크 쳐들었잖아요, 오늘. 자고 가셔야죠. 네? 어휴, 뭐야 이거. 이게 무거워, 이게 무거워, 이게. 아이고, 엉덩이에 민증이 깔렸네.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니, 신발 어떡하냐고. 발목 괜찮아요. 아휴, 아휴. 자, 나 이 선에서 나가야 돼요. 아휴. 그렇게 세 걸음만 걸어줘. 아휴, 진짜. 오이, 오이, 오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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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휴, 오이, 오이. 아휴, 오이. 빨리 좀 나와. 좀 기다려. 우리 점심 사러 가야 돼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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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햄버거 껌! 와 합사! 주식간 와 합사! 옷 잡을 줄 알고 사 왔구나. 요리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와 미쳤어. 야 미쳤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구독자분들이랑 약속을 했는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너무 일만 하는 개미 같아서 난 그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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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